이렇게 송중거리, 아까 봤잖아요. 후동이 있다고 그랬잖아. 얼마 안 돼, 동네가 얼마 안 돼. 우리나라 사령관 안에. 대만에서 그때 청나라 시대에서는 우리 보냈을, 발리를 보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하자면 안 들었어요? 우리 교장님이랑 얘기하자. 로비에 신보좀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대만의 청나라 최초 파격한 장관, 보지사.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말하면 보지사, 행정장관 초대. 그래서 그 폐문 있잖아요. 구산도, 현감. 현감이 옛날에 현감. 조선시대 현감. 1.1990, 일본으로 가지는 대중사무소이 있습니다. 에서 대중사무소를 얘기했죠. 1915년 정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만에 초대 행정장관, 초대 총공부에 대중사무소이 있죠. 짜팬, 짜팬, 짜팬 보셨죠? 다 부셔버렸죠? 다 부셔버렸죠? 한국 입을 사람은 어디랑? 모토 박았어, 모토. 그런 얘기 들었죠? 짜, 짜, 짜팬, 짜. 다 일자네, 그래서? 모토 박스.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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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여긴, 여긴. 아, 여러분. 아, 여러분들. 여긴 문주죠? 문주죠. 문, 문. 문주죠? 여기, 이 지역에, 그래서, 여기, 이, 시화재, 저 동물주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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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동물을 안 돼. 이거는 공간의 문장, 교육대학, 교육, 공간의 문장, 교육대학, 교육, 공간의 문장에, 교육대학, 교육대학교. 어, 이거는 대북여자고등학교. 여기는 대북여자고등학교. 여기는 교육대학. 여기가 공간의 문장. 이 건물은 여기 문. 여기 문. 여기 옛날에 관우. 관우절입니다. 관우는 장군 아니에요? 싸우잖아. 그래서 여기는 사복원. 사복원. 아, 종국사람 참 머리. 옛날이에요. 사복, 법원. 장군이니까. 이 사람 머리. 이 사람 머리. 이거 뭐? 이거 뭐? 화보? 이거 화보? 시화연? 맞아. 이거不是? 시화연 파메서 화보 되라. 여기는 사복원. 여기는 봉구. 동무구. 그래야 되더라. 소노부. 그리고 지금 이 날씨. 날씨. 종룡구. 여기 있는 삼천만 해. 여기는. 여기는. 일부터라. 총룡구 숙소. 숙소. 그래서 지금 영빙관이에요. 영빙관이에요. 이거 유럽 국무입니다. 유럽 국무입니다. 유럽 국무입니다. 시동룡구 숙소. 그.. 대만 대학이네 아니요, 요거는 대만 대학 용의, 용의 이거는, 그래서 경찰서 예를 들어 청하시대 부수, 그 사진이 안變 경찰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